봄방학 때 갔는데 친구들이 빠졌다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마저도. 어머, 어머, 지환이니? 막 이렇게 놀랬대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더 많이 상승되고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잘했구나. 13살 피지환 엄마 성나리입니다. 저희 아이는요, 27kg 감량했습니다. 주비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학업이라든지 다른 것보다 아이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주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한 20kg 정도가 살이 쪘어요. 학교도 학원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온라인 수업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텐 투 텐이라고 하듯이 8시 반에서 밤 10시까지도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더 많이 피곤해하고 의욕적이지 않고 좀 많이 지쳐하고 컨설턴트님이 다이어트와 학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 주셨고 저희는 그걸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항상 제가 옆에서 컨설팅을 같이 들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유형인지를 체크를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줬고 컨설턴트님의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애가 학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관리받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아이도 안 힘들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오면 정말 아이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아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살이 많이 찐 아이들 아이가 비만이어서 더 건강한 걸 원한다면 주비스를 선택하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